안녕하십니까 벌써 큐베이스 기초 7번째 시간이네요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디오에 대한 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미디도 마찬가지고 오디오도 마찬가지고 기초 과정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할 수 있는 작업들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디 파트도 우리가 음악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예를 들면 음정, 음계, 화성악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수반이 돼야지만 미디 작업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것처럼 오디오 작업도 음향에 대한 기초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프로그램의 사용법 위주로 우리가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오디오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다른 시간을 만들어서 오디오에 대한 그런 기초 과정도 또 진행을 할까 하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프로젝트 메뉴에서 다른 트랙들 추가할 때랑 거의 비슷하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오디오 트랙을 추가하는 거죠 오디오 트랙을 이렇게 추가해 봅니다 근데 오디오 트랙을 추가해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뭔가 복잡하게 뭔가 설정을 해야 되는구나 미디도 마찬가지로 미디 인풋은 어떻게 되고 미디 아웃풋은 어디로 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듯이 오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오디오도 어디로부터 이 오디오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지 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에 오디오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죠 아날로그 인풋만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SPDIF 두 채널 ADAT라는 채널이 8채널 그 다음에 루프 또 SPDIF 또 하나 더 ADAT 또 하나 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다면 PC에 내장돼 있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인풋이 두 개의 채널 L, R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해서 인풋을 한다 만약에 그것조차도 없다면 인풋이 이제 노 디바이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마이크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입력 장치를 이용을 해서 오디오를 인풋 받는 건 못하게 되겠죠 어찌됐건 이렇게 선택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작업할 채널이 스테레오 채널인지 그러니까 두 채널이 합쳐진 1, 2번 채널이 합쳐진 스테레오 트랙으로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모노로 작업을 할 건지 컨피규레이션을 정해줍니다 이 트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모노인지 스테레오인지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외에도 5.0, 5.1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그런 채널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오디오 그러니까 보컬 같은 거 목소리만 하나 입력하는 경우에는 모노 채널을 이용을 합니다 모노 채널 그리고 스테레오 음원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스테레오 채널을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채널이 스테레오 채널인지 모노 채널인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릴게요 우선 스테레오 말고 모노 채널을 한번 컨피규레이션에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 아웃풋은 어느 채널로 될 것이냐 아웃풋 출력은 어느 채널로 될 것이냐 스테레오 아웃이라는 채널 지금 아마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큐베이스 최초에 설정하는 거 있었죠 오디오 아웃풋을 설정하는 거 있었죠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설정을 했던 스테레오 아웃 이거는 이름은 스테레오 아웃으로 해도 되고 뭘로 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이름을 더 붙여가지고 사용을 해도 돼요 어쨌든 스테레오 아웃이라고 제가 설정을 해뒀었으니까 그리고 큐베이스에는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아웃이라고 설정이 돼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스테레오 아웃으로 출력되는 오디오 트랙입니다 오디오 트랙 이름은 테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테스트 에드 트랙 하시면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오디오 트랙이 하나 이렇게 테스트라는 오디오 트랙이 만들어집니다 얼핏 겉보기에는 어... 다른 미디 트랙과 크게 차이가 안 보이죠 그죠? 모양에서 크게 차이는 안 보입니다만 여기 앞에 있는 마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미디 트랙은 이렇게 미디 딘 코드라고 해서 독일 공업 규격으로 만들어진 5핀 딘 코드 모양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오디오 파형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죠 오디오 트랙은 그래서 이건 오디오 트랙입니다 자 이 오디오 트랙은 이제 한번 만들어지면 모노 방식으로 만들어졌죠 지금 컨피그레이션이 모노라고 나오죠 이거는 한번 만들어지면 바꿀 수 없어요 중간에 도중에 이걸 스테레오로 바꿀 수는 없어요 만약에 필요하면은 따로 하나 스테레오 트랙 컨피그레이션을 추가를 해야 돼요 모노로 한번 만들어진 건 모노로만 계속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모노에서 이 모니터 버튼을 누르면 인풋되고 있는 신호를 모니터링해서 바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인풋 신호에다가 마이크를 하나 연결을 해뒀어요 지금 이런 마이크 하나를 연결을 해둬서 이거를 이렇게 모니터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도록 나옵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녹음 버튼을 누르면 녹음을 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이렇게 녹음 버튼 누르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지금 녹음을 바로 하면 지난번에 미디 작업할 때 메트로놈 소리가 있었죠 이 메트로놈 소리가 지금 제 마이크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라서 그래서 이걸 잠깐 끄고 녹음을 해볼게요 테스트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녹음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클립이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테스트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녹음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녹음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건 오디오 클립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디오 클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재생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냅 버튼 있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스냅 버튼을 끈 상태로 하면 자유자재로 이 오디오 클립을 또 편집도 할 수가 있어요 미디 클립 자를 때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여기 스플릿 있죠 그죠 네 스플릿 스플릿을 이용을 해서 중간을 이렇게 잘라줄 수 있어요 테스트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또 자르고요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잘라 낼 수 있어요 혹은 자르지 않더라도 죄송합니다 자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끌어 넣으면 돼요 왼쪽에서 이렇게 끌어 넣으면 그 부분은 더 이상 들을 듣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트림을 하는 거죠 그죠 트리밍이라 그러는데 이 트리밍을 아주 손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딜리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로 단축키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3번이 이렇게 가위 모양으로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우개 버튼을 이용을 해서 5번을 이용을 해서 지워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 이용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편집된 것들은 마음대로 위치를 또 이동할 수도 있어요 테스트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녹음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자 말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이 세 개를 뒤로 돌려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라는 말이 맨 먼저 나오겠죠 녹음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테스트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이것도 두 개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녹음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테스트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이렇게 자르고 편집하는 것 이걸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 기본 편집 방식입니다 그리고 클립마다 클립마다 페이드 인 처리를 할 수도 있고 페이드 아웃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요 위에 가면 마우스가 삼각형 이렇게 엣지가 있죠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엣지가 있죠 여기 오른쪽에 엣지가 하나 있고 왼쪽에 엣지가 하나 있어요 밑에 사각형으로 된 엣지가 있고 요것들이 전부 다 편집점들이에요 요걸 이용을 하면 없던 데이터들을 이렇게 살리는데 쓸 수도 있고 또 줄이는 데도 쓸 수가 있고요 요게 트리밍을 할 수 있는 버튼이라면 여기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버튼 요거는 요렇게 들여넣으면 페이드 아웃 요것도 요렇게 안쪽으로 들여넣으면 페이드 인 요렇게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을 만들 수 있는 버튼입니다 녹음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테스트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이렇게 페이드 아웃이 되죠 요렇게 직선 형태로 되어있는 페이드 아웃이 마음에 안 들 때는 나중에 또 제가 다음번에 오디오 DSP랑 에디팅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익스포렌셜이라 그래서 요렇게 줄어드는 그런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모양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기 중간에 있는 네모난 점 요거는 볼륨을 줄이고 키우고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개인이라고 보통 이득률 증폭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 있는 볼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을 이렇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립에 대한 볼륨을 개별적인 볼륨을 이렇게 따로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르는 것이 굉장히 무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굉장히 세분화해서 잘라도 사실 무방해요 그래서 특정 구간 정말 특정 단어만 되게 이렇게 볼륨을 크게 하거나 작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테스트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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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만 굉장히 크죠 그죠 네 다른 걸 한번 이렇게 줄여볼까요 그럼 더 표시가 나겠죠 테스트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네 요런 식으로 편집을 해놔도 뭐 크게 이게 중간에 잘리는 느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편집이 되죠 이렇게 클립 볼륨들을 그래프를 봐가면서 이렇게 조절을 해 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보컬 같은 걸 녹음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숨 쉬는 구간 숨소리라든지 요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잘라주거나 아니면 특정 구간이 너무 작게 녹음됐을 때 볼륨을 조금 개인을 높여줄 수 있거나 하는 그런 데에 디테일하게 조절을 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높여서 이렇게 오버되면 안 되겠죠 볼륨이 그래프가 빗나가서 이 범위를 넘어서서 소리가 과다하게 돼서 깨지는 소리가 깨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녹음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테스트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디 클립을 하나를 클릭을 했을 때 나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서브 정보들이 인포메이션이 위에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많이 나옵니다 이 클립에 대한 정보예요 이 클립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정보들이 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페이드 인 이렇게 주게 되면 페이드 인 페이드 인이 얼마만큼의 길이만큼 페이드 인이 이루어지고 있니 그 다음에 이 총 길이는 어떻게 되니 그 다음에 볼륨 페이즈 뭐 이런 정보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 클립마다 트랜스포즈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녹음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자 이런 단어인데요 트랜스포즈를 한번 해볼게요 한 두 개 단 이 반음 단위에요 두 반음을 올렸습니다 녹음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소리가 이상하게 찌그러지죠 노래가 아니고 말소리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음정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녹음을 테스트 더 올릴 수도 있겠죠 녹음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자 더 내릴 수도 있죠 반대로 녹음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기능들은 되게 많으니까 한번 여러가지로 테스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클립 에디팅 할 때 우리 여기 툴바에서 마우스 커서 모양을 바꿔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뮤트도 클립별로 이렇게 뮤트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은 우선 필요 없다기보다는 잠깐 안 듣고 한번 해볼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뮤트 처리 해두면 하나 둘 셋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클립에서 나오는 이런 정보들 외에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오디오를 작업을 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을 눌러서 이렇게 오디오 샘플 에디터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다음 번이 아니고 다음 다음번이 되지 싶은데요 오디오 랩핑 하는 거 그 다음에 바리에이션 오디오 바리 오디오 이런 메뉴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오디오 랩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하면 되게 재밌게 우리가 소리가 나는 구간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져요 그래서 녹음을 테스트하는 뒤로 밀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습니다 녹음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하나 밀당을 얼마든지 재밌게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필요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녹음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하나 컨트롤 Z 하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 하나 둘 셋 이라고 하는 오디오 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인데 앞에를 굉장히 빠르게 하나를 하고요 둘을 아주 느리게 둘 하고 마지막에 셋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셋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편집과 더불어 바리 오디오를 이용을 하면 음정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이렇게 해볼게요 둘 셋 셋은 또 위로 올려볼까요? 하나 둘 셋 셋 이런 음원 말고 정확하게 음정이 있는 걸 한번 제가 한번 녹음을 해 볼게요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일부러 제가 음정을 조금 이렇게 삐뚤게 녹음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거를 더블클릭을 한 다음 바리 오디오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여기 음정이 그대로 다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음정이 전부 다 쳐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음정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미, 학교종이 땡땡 이렇게 라 도 라, 솔, 솔 정확하게 음정들이 전부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 미, 솔, 이렇게 미, 솔 지금 F샵까지 이렇게 음정이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솔, 솔, 미, 미 하는데 제가 미플랫을 노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미플랫이 이렇게 인식이 됐죠? 이거를 미 로 올려볼게요 지금 현재는 어서 모이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미 로 올려봅니다 그러면 어서 모이자 레죠 그죠? 자는 레니까 어서 모이자 이런 식으로 녹음된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음정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디오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늘은 이렇게 첫째 시간은 오디오 트랙을 만들고 간단하게 녹음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모노 트랙을 녹음을 해서 수정하고 에디팅 하는 것 그 다음에 바리오 오디오, 오디오 와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디오 클립을 이용을 하는 것, 임포트 오디오를 이용을 해서 오디오 트랙을 불러오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파일 메뉴에 임포트 메뉴를 이용을 하면 오디오 파일들을 혹은 음악 CD에 있는 오디오 데이터를 또 비디오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미디어 파일들을 우리가 임포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디오 파일을 한번 불러와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DSP 처리는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